안녕하세요 흥분된 혜연입니다 오늘의 볼게임은 맞습니다 파피플레이타임 챕터3 기쁜잠입니다 네 드디어 파피플레이타임이 2년의 공백기 끝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파피플레이타임 너무 좋아하시지만 저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나 지금 기대돼 아니 흥분돼 그래서 긴말 필요없이 바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아요 안누르셔도 되니까 끝까지 저랑 엔딩 보시죠 먹을거 가져와 바로 가자 플레이타임 나 바람이 무서워 오 더빙 무서워 난 잠이 안오 자 걱정하지마 괜찮을거야 영원히 부는 바람은 없으니까 너 누기야 고양이? 겟냅! 제발 잠들 수 있게 도와줘 겟냅! 자고싶어 겟냅! 저 도와줄래? 잠잠잠잠! 어? 입냄새? 오케이 허기허기와 파피플레이타임을 아실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매된 장난감이 정말 아이들에게 안전할까요? 지금 보고 계신건 플레이타임 사의 만화 시리즈 웃는 동물들로 같은 이름의 장난감이 출시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작된 작품입니다 하지만 만화와 장난감 모두 새로 등장한 주인공 때문에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바로 겟냅입니다 이 시리즈의 다른 장난감들처럼 작은 꼬리를 잡아당겨 봐도 보시다시피 별다른건 없죠 하지만 전국에서 쏟아진 부모들의 항해에 따르면 아이들이 기이하고 끔찍한 악몽을 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엔 언제나 겟냅이 활짝 웃고 있죠 현재 이같은 논란이 커지며 플레이타임 사에서는 장난감 웃는 동물들 라인에서 겟냅을 전량 리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홍보물에서도 삭제되었죠 하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까지 쉽게 모른척해도 되는걸까요? 이 사건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가지 사실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겟냅을 함께 두지 마시오 펴피 플레이타임 챕터 3 그냥 고작 앞에 인트로만 봤는데도 퀄리티가 달라 뭐야 누구지? 누구지? 아아 쟤가 메인 빌런인 캔넵이예요 이름이 캔넵 오 시작했어? 오 오랜만이야 그치 오 뭐야 오 뭐야 오 잠깐만 야 이거 찌부된다 잠깐만 잠깐만 야 어떻게 올라가 아니 안 올라가져 잠깐만 야야야 나 꼈어 야야야야야야야 야 시작부터 잠깐만요 오케이 야 시작부터 하는거야? 오케이 여기서 올라가서 요렇게 가지고 여기 사이로 뭐 들어가야되나? 여기로? 어디로요? 여기로요? 오케이 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치 몸이 기억하고 있다구요 뭔데? 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아 이거 점프맵이구나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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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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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기억하고 있다구요 여기서 점프 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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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기다렸다가 어디로 가야되 아 저기로 가나보다 오케이 점프 점프 올라가면 점프 엑자클리 이 누르기 상호작용하기? 오케이 분위기가 좀 더 삭막해진 그런 느낌이네 뭐야 오 샤워점에 어 머리 안 까맣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열어줘? 이렇게 쉽게 열어줘? 이렇게 쉽게 열어줘? 뭔데? 아 오케이 바로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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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오케이 바로가 점프 점프 여기서 기다렸다가 그치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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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에 갈건데 나 그렇지 뭐라구요 버스는 지나가면 다시 끌고 오는거겠죠 아 아 야야야 왜이렇게 빨리 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점프하면 되잖아 그치 환풍구 들어가지고 하여튼 이 게임 환풍구 더럽게 좋아해 어? 내려가면 안될거같이 해놨잖아 헤잇 허우 쉣 여긴가 어 여긴가? 안녕하세요 헐이 더 미쳤다니까? 이게 무슨 부엌인거 같아요 뭐야 어 아 요렇게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가져와서 오케이 아 이렇게 네? 몸이 기억하고 있다고 야 얘는 뭡니까 난 버바 버바펀트야 어? 나 너 기억난다 난 너 총면인데? 너에 대해 무엇을 기억하는지 알고싶어? 뭐 뭐 저 나왔다 아 이거네 자 복숲 갈게요 오른손은 정전기가 잘 통해요 자 이렇게 정전기 모아서 어떡한다? 앗 따가! 이런식으로 어 전화다 여보세요? 네 어 목소리가 누구지? 파피인가? 아 왜 이렇게 순순히 가는거야? 우와 당신이 했어요? 캣님도 거기서 당신을 찾은거겠죠? 지금은 탈출하지 못하게 막은 파피가 밉겠지만 파피랑 저흰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은 우리 사명이고 함께하면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도요 앞쪽에 플레이 케어가 있어요 웃는 동물들 중에 하나인 캣랩의 집이죠 전엔 다해서 여덟정도 됐나? 이젠 캣랩만이죠 플레이 케어는 그의 교회고 사냥터고 원하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음 빨리 움직이는게 좋을거에요 또 연락할게요 어 아 그리고요 전 올리에요 우리집 강아지는 몰리야 일단은 올리는 말이 많네요 아까 걔 전화한 애가 올리고 파피는 또 다른 애고 그래 계속 파피가 우리 못나가게 했잖아 뭐야 손잡이 잡기 및 빔 회전 큐이 전원 입력 단자에 빔 조준 전원에 손을 댄 상태에서 뭘 발사? 아 아 이거 막 이렇게 감싸서 해서 뭐 이렇게 요건데 어 이거 아니에요? 뭘 하는건가? 어 오 뭐야 아 아 이게 통과를 해서 어 큐이 는 뭐야? 아 이렇게 돌리는거야 이렇게 연결하는건가? 아 팔 너무 꼬였다 나 잠깐만 야 빼봐 어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아 이렇게 알았다 그니까 해서 걸고 반대손으로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 여기로 들어갔잖아 아 한바퀴 도운거야 어디로 들어가지? 오케이 안녕 난 치킨치킨이야 우리 밖에 나가서 놀래? 같이 놀면 안될것 같은데 난 밖에 나가본적이 없어 같이 가줄래? 자 따라와 어 이건 기차? 뭐야 텔레 페닉? 텔레 페닉? 레버가 있다 조이 렛츠고 이렇게 해주고 반대 레버도 타는 거겠죠? 아 혼자 타긴 좀 그런데 바퀴벌레 같이 탈래? 오오 아니 퀄리티 뭐냐고 움직인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엇 루드윅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돌아봤을 때 딱 하나 우리에게 부족한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좋아요? 이렇게 물었더니 돈이죠 항상 부족해요 그치 아무도 절 이해 못해요 그치 믿음이요 다들 믿음을 잃었어요 그치 라고 답하더군요 모두 어느정도는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놓치고 있는게 있었죠 아주 작은걸요 그들은 단 한번도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무슨 그거 같애 디즈니랜드에 뭐 그런 웃음은 희망이고 웃음은 사랑이고 웃음은 위하는 것입니다 저로 인해 아이들이 웃음꽃을 피울 수 있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아이들의 희망과 꿈을 일깨우는 불꽃이 되는 기쁨 우리는 희망과 꿈을 통해서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아이가 보호받는 세상 아이들은 괴소와 장난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마음껏 웃어야 합니다 어딘가 들어갑니다 어 뭐야 연기 뭐야 주전 플레이타임사의 설립자로서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께 발표합니다 블레이 케이 저희 사내 고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고아원이 아니라 학교이자 놀이터고 그건대 해성특급? 맵이 진짜 이쁘다 마치 롯데월드를 한바퀴 도는 모노레일을 탄거 같아요 잠깐 맵 구경좀 하자 마치 롯데월드 아니 이거 보고 유치원 아류작들 있잖아요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와 이런 동상부터 손이 엄청 기네 이야 기가 막히네 가보자 아 아 아 아 오 뭐야 이게 오 키다 오 가스 프로덕션 존 키 좋았어 아 저거요? 오케이 오 친절하시네요 올리 올리 너는 파피처럼 뒤통수 치면 안 된다 오 오케이 왜 이렇게 쉽게 열어주냐고 아니 무서운 게 아니라 깜짝 놀라는 거랑 무서운 거랑은 좀 다른 거죠 저는 이제 깜빡 놀라는 편 이게 지금 약간씩 뚝뚝 끊기는 거는 제가 지금 나오자마자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버그가 있을 수 있어요 붉은 연기라고 부르죠 지금은 연기가 오른쪽으로 부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왼쪽으로 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한테 갈 수 있어요 아마도 기계에 안전장치가 있겠지만 별거 아니니까 잘 피할 수 있을 거예요 다 끝내면 연락할게요 다 끝내면 연락할게요 일단은 배터리를 저기에 한 번 넣어줄게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된 당신 없인 못 살아 이게 뭐야? 어? 누르기 스크롤 바꿉니다 오케이 뭐야 이거 어? 이런 것도 한 번 들어보자 그래팩 2.0 프로토타입 와이어 길이가 늘어났습니다 손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죠 그렇지 프로토타입에는 에어젯이 있어서 오래 낙하 하는 것을 막아주는다 하지만 착지에 주의하세요 뒤질 수 있습니다 낙땜을 막아준다고 이건가? 낙법할 수 있는 어 이게 뭐야 오오오오 sul 오 Know 으아 아 점프하게 det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야 저번에는 정전기용으로 이게 있었잖아요 이거 아 이거를 뭐 정전기 할 때 쓰다가 이제 점프할 때 돼서는 딱 이런 식으로 알았다 알았다 이게 어떻게 해요? 점스 달려가면서 점스 오케이 달려가면서 점스 케찹 조심 그렇지 케찹 피해주고 뭔데? 끌고 와야지 그치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점프가 되나? 아 내려서 아 이거네요 여기서 한 번에 점프 깻 아 이거네요 이쪽으로 예스 알 해서 이거를 옮겨야겠죠 그쵸 한 번 더 그렇죠 여기서 그럼 이렇게 가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한 번에 점프 엑자클리 아아아아 하나 하면 열 개 하는 사람이야 내가 딱 봐도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이제 시작이야 아 이거 또 나왔네 이거 이렇게 해서 팔 통과하는 거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정확히 팔이 180도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걸 잘 이용해야겠죠 어떻게 뭘 연결해야 돼 아 저기 있다 전력 공급을 해서 돌리고 돌려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 같아 네 에 이거 뭐 안 열리는데 아 이렇게 아 여기 뚫려있네 이렇게 해서 방향을 지금은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 지금 이게 해서 반대로 이렇게 아 이렇게 연결을 해줘 빼 여기서 정전기 이어서 이렇게 아아아아아아 아 놔봐 놔봐 아 아 어떡해요 요렇게요 되잖아 지금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아 암 파인 땡큐 앤 뉴 앤 뉴 아 하이 어 또하라는 건가 아 여기도 연결을 해야 돼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해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로 이렇게 통과하면은 이렇게 됐단 말이야 또 이거 뭔가 이용하는 거겠죠 아 그래 이거다 이번엔 여기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다 연결해주고 여기 통과해서 쑥 쑥 What can I do for you? I can't find my pencil understand 된 거 아니야? 아 여겼다 오케이 그렇지 아니 뭐 별건 아니고요 그냥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어 된다 98도 9.2 봐 그치 다운데로 옮겼고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뭐야 뭐야 이럴 줄 알았다 불꺼 임마 전화 뭐야 어떡해 누가 전력을 끊었어요 제가 열쇠를 또 보냈는데 조각상 아래에 있어요 그걸로 홈 스위트홈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 예비 발전기가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행운을 빌어요 너 이 새끼 니가 끈거 아니야 올리 항상 저렇게 착한 애같이 보이는 애가 배후 세력이더라고 조각상 아래가 어디야? 조각상이면 아까 거기잖아 아 아 문 닫은거에요 문 닫은거 일단 보통 파피 플레이 타임류 게임은 가운데 기본 거점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 불 세 개를 풀어서 나오면 게임이 끝나는 그런 형식이었거든요 불 다 꺼졌네 아까 여기로 들어가라고 했죠 키다 오케이 집 키? 홈 스위트 홈 키 지금 불 들어온게 이 집 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단거 땡긴다 문 또 닫힐 거 알아? 어우 실제 사진이 있으니까 진짜 아니요 머리 감이 장난 아니야 네? 들어가라고요? 숨 참으세요 헤엑 크 이거 너무 클리셰적인데 긴 복도에 양옆으로 문 너무 뻔하다 아무리 그래도 2년을 기다렸는데 이거 너무 뻔하다 그치? 뭐 안나오는거지 어? 뭐야 어? 갑자기 뭐야 오늘 오전 9시 45분 당국은 존경받는 장난감 제작자이자 플레이타임사의 창업자로 알려진 고 엘리엇 루드윅씨의 사유지에서 남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아이의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아 역겹습니다 할 때 너무 소름인거 같다 아 야 이거 진짜 애기사진 있으니깐 좀 무섭다 어디야? 여긴데? 뭐 왜왜왜왜왜왜 뛰라고? 안달려줘 루드윅씨의 무죄를 주장하지만 뭐야 아니 무슨 미로 찾기 같은거 같애 루드윅이 낼리 새벽이야 임마 뭐야 벽간소음이 너무 심하네 뭐여 야 나 허기욱 잡은 사람이야 너같은 고양이를 무서워할거 같애 조금 무섭긴 한데 오케이 쟤네들이 생명체라는거야 인형이 아니라 뭐야 뭐야 뭐라 적혀있는데 헌츄? 뭐야 어? 계속 돌아 이거 뭐야 어? 어? 깜짝이야 저기 멀리 잠꼬대 소립니다 뭐야 겨울트 헌츄? 뭐였어 뭐였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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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알람교정인거 같은데 일어나 저걸로 했으면 죽겠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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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8시야 아 이게 울음소리 같은거 들려요 아이들을 잡아서 생체 실험을 했 음..거 같애요 어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지 아 여기 무슨 병원같이 해가지고 해피 앤드 펀웨이 워즈 잇돈 어 내 손 어디갔냐 걸어보니까 여기 있다 어 내 손이 없어졌네 어? 안녕하십니까 직원여러분 플레이케어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 만날 가족도 진짜 가족처럼 상황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복도를 자유롭게 걷거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아이들이 실컷 놀면서 배우는 걸 보셔도 좋습니다 화학의 지평을 끊임없이 넓히고 있는 혁신가들과 함께하십시오 성실성과 아이들에 대한 배려로 더 밝은 미래를 만드는 플레이 케어 상담사들과 함께하셔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두 그 미래의 일부로서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 내일 돌아왔을 때 자기 자리나 업무에 불만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관리자가 여기서 귀를 기울일 겁니다 만약 수년이 지난 후에 돌아온다면 도저히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한 탓이겠지요 당신은 어둠과 먼지 속으로 빠져들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건 오직 이해할 수 없는 공포뿐이며 당신이 돌아오길 고대하고 찾아내려 안달이 나 있을 겁니다 교정 좀 해야겠다 어? 살점과 플라스틱, 빼곡한 이빨을 드러내고 당신을 따스히 맞이하기 위해 가만히 지켜볼 겁니다 당신이 떠나고 이제 그들의 것이 된 세상에서 당신의 처지를 파악할 시간조차 주지 않을지도요 집에 온 걸 환영합니다 집에 온 걸 환영한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깜짝이야 안달려져 아니 안달려져요 이게 아니 아니 안달려져요 이게 이엏 원래 죽어야 진행이 되는 거였나? 어 마미 롱레그 어 마미 롱레그 대가리 어 기우기 대가리 없어져 여깄다 이야 저 작정하고 만들었구나 왜 정적인 줄 아세요? 이 편에서 죽었잖아 이거 뭐야 데디 롱레그도 있었어? 같이 죽었나봐 얘는 베이비 롱레그야 그러면? 한 가족이었구나 어 뭐야 나 왜 아 가스를 마시면 안돼 아 가스가 유독 가스인가 본데 아 땡겨진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여기 못 들어가잖아 여기 여기 봐봐 잠깐만 아 아 이거 어떡해 뭐 해야 되지? 가스를 어? 아 방독면이야 오케이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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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점프네 오케이 아 이거 숨겨놨었어 여기서 요렇게 그치 길 아 whistles pellet 방독면 꼈다 expenditure 나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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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가자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도 다 가봅시다 다음이 어딨어 여러분 무서우세요? 어차피 게임이잖아 어차피 게임인데 뭐가 무섭다 그래 아 깜짝이야 방독면 뭐야 어어어어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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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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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또 어딨어요 하나 또 어디 오늘 웨더가 나이트에요? 어 아 하나 더 필요하죠 그죠 알아요 어어 아아 자꾸 방독면 왜 자꾸 썼다 벗었다 하는거야 하지마 하이드 하이드 방독면 벗고 가자 어 뭐야 어 허기우기 여자친구인데 아 얘네 사람 맞잖아 아 아 이거 봐봐 자기 얼굴 아니야? 얘네 그리고 얘가 엄청 착했어 이 편에서 나 도와줬어 야 기우기는 어디갔어? 옆에 기우기 자리 같은데 와 요즘 안타깝다 근데 배터리 못 봤니? 다시 나가보자 배터리가 어디있을까 어 그냥 열리네요? 뭐야 저 배터리 왜 찾은거야 아 여기서 찾는건가? 틀어보죠 실험체 안정전 번호 1322번으로 배정 최근 검진에서 명백한 신경기형이 발견되었다 통상적인 일은 아니지만 완전히 소등하기 전 홈스위트홈에서 빼냈다 그 다음에 제 친구랑 뭐하세요? 어 안자고 여기서 뭐하니 어떻게 왔어? 아픈거에요? 케빈을 왜 데려가요? 케빈을 왜 데려가요? 그게 음 맞아 케빈을 왜 데려가요? 지금 아까 해기 허기우기 남자친구 아니야? 아 아주 많이 아 여자친구? 아 여자친구?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제대로 치료해줄 수 있는 곳으로 가야돼 가서 푹 쉬게 도와줘야 하거든 가면 정말로 괜찮아지는 거예요? 하 당연하지 우린 일을 잘하는데 학교도 열심히 일하고 배우고 쉬어야 할 때 푹 쉬기도 했지 너도 지금은 쉬어야 돼 알겠지? 가자 내가 침대로 데려다주마 알겠어요 만나서 반가웠다 조셀 약속할게 네 친구는 괜찮아질 거야 다시 만날 때는 아주 멀쩡할 거란다 전형적인 사기꾼 말투죠 그러면 배터리를 하나 더 찾아야 되는 것 같아 일단 찾아보자 아 여기 이거네 아 오케이 여기다 숨겨놨어 어우 못찾을 뻔했네 Why have you returned? 응 안 돌아가 애기들 다 가둬놓은 거 아니야 여기다가 올겠다 요시 엘리언 루드위그 이 자식 여기다 그렇지 오케이 어 갑자기 문 열렸다 오케이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야 내 팔도 가져가면 어떻게 인마 야 어어 오케이 The hour of joy 아 여기 아까 처음에 거기구나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챕터인 거지 뭐 아 깜짝이 눈인 줄 알았어 저거 반가워 피큐픽이야 밥 먹자 밥 먹어 수고기? 맛있지 넌 돼지 아니야? 돼지고기여도 맛있는데 나는 닭고기도? 빨리 쳐 아니 난 돼지고기 구운 커끼리 아니 돼지라도 이 돼지야 자 이거 나왔다 그러면은 28로 써야죠 정전기 충전해서 어디야 치돌이 갈겨줄게 어디야 어디로 써야될까 아 여기네 치돌이 그렇죠 어 여기도 있네요 어 어 막혀있다 뭐야 어 여깄다 배터리 이거 어떻게 여지 아 여기로 요렇게 자 정전기 충전해주시고 치돌이 오케이 그래서 달려 그렇지 분위기 너무 싫다 내주고 어디 열렸어 아 여기야? 오케이 안녕 나 왜 쳐다봐? 나 왜 쳐다봐? 나 네 뒤에 있는 배터리 가져갈라고 왜 하지마 진짜 너 못 움직이잖아 하지마 아 자기 배터리 안주려고 하나봐 어떻게 뺏어가지? 내가 달리기 더 빨라 달리기 더 빨라 더 빨라 더 빨라 더 빨라 더 빨라 장난해? 장난해? 쟤를 뭘로 유인해야되나? 옆에서 가져가는건 몰랐지 인마 짜식아 정전기다 이 짜식아 네네 에러 오오 오케이 아 여기다 아 아까 내가 50% 채운 거니까 하나도 채우라고 찾아야 되네요 아 여기 여는 건가 봐 여기서 충전 하고 충전 어 이거 하나밖에 안 되는데 뭐야 여기 또 장난감 차가 있는 거 봐서 여기 여는 거야 아 여기 하나 있네 여기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 여기 충전해서 여기 하고 그치 해서 열고 그치 누르고 아 잠깐만 야야야야 야야 해서 야 나 갇혔어 갇혔어 뭐야 이게 저기요 버그인 거 같은데 이렇게 가둬버리면 내가 어떻게 진행해 아 이건가 아 맞네 무슨 버그입니까 여러분들 네 꼭 가만 보면 자기가 멍청한데 버그라고 하는 사람들 있어 버그인 거 같은데 그러면 안 되죠 합리화보다는 다시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봐야 됩니다 버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레이디 버그도 아니고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눌러주고 뛰어가서 문이 열렸죠 어떻게 합니까 자 어떡하죠 자 어떡해 자 어떡해 오하이 여기서 아 같이 갇히면 안 돼 또 갇힌 뻔 했잖아 어떻게 하는 거지 저기 문을 열어야 되는 거 같긴 한데 이 환풍구를 이렇게 길게 돌아오라고 오 가져와서 눌러주기 오케이 이건의 모든 버튼을 다 키워야 되는 거구나 오케이 와 이거 내가 들숨에 놀라버렸다 방금 그 숨쉬다가 이 새끼가 어 깜짝이야 한 번 끌어안으면 괴물을 물리치고 두 번 끌어안으면 모든 게 좋아져 너 목소리가 왜 그러냐 두 번 끌어안으면 출발 오케이 좋았어 두 번 끌어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냈네요 근데 생각보다 깝둑튀가 별로 없다 오 하여튼 환풍구 진짜 좋아한다니까 나왔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어디죠? 어? 배터리 맞아 배터리 해야돼 괜히 너무 비슷해요 아 이건가? 이걸로 잡고 있고 오케이 충전 완 아 여기다 그렇지 눌러주면 뭐가 열렸어? 오 회전문 완벽히 열리고 어 여기 문 열렸다 그러네 모든 전력 공급이 완료된거네 이걸로 이어지고 눈이 열린 다음에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이 두우 오케에이 뭡니까 이건 또 아니 퍼즐이 왜 이렇게 많아 야 이거는 쉽지 않겠는데 뭐야 이게 조준하는 것도 있어? 맞추는 건가? 아 이렇게 맞춰서 연결하는 건가 봐 내가 섹시해서 그렇지 이거 안 섹시했으면 절대 오픈 클로즈 전봇대 포탑 조준 레버 당기기 여긴 아닌가 봐 여기다 아 이렇게다 이렇게 하고 다시 그치 여기도 있는데? 아 막 이거 쏘고 쏘고 막 반사해고 막 해가지고 막 하는 거 아니여? 아 정말 굴려가지고 어디랑 좀 맞아야 돼 이게 여기랑 맞아야겠네 저렇게 가지고 그렇지 이거네 이렇게 쏴서 막고 돌아서 뒤로 가서 이거 쏴가지고 돌려가지고 맞춰가지고 전원 공급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빡빡빡빡빡 자 가자 잘 보세요 뭐지? 이게 막혀있는데 꺼바로우 여기서 해주고 당겨 그치 딱딱딱딱딱 딱딱 예스알 그리고 다시 또 이걸 맞춰주는 거야 이렇게 예스알 뭐야 이러면 차단되잖아 여기 끌어놓고 지금 올라가는 거야? 아아아아아 이거를 당겨서 다시 이 팔로 요렇게 동시에 됐다 손 떼면서 빨리 오케이 오케이 어 시원하다 어허 어어 시원하다 오케이 아무래도 경력 중이니까 쉽게 놀아진 않죠 빠르게 그냥 이런 거 다 눌러주는 거 아니야 그치 뭔데 내려오세요 아 뭐야 밟으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어 아까 거기야 돌아왔다 그치 아 이제 나가는 거야 이제 1챕터를 깬 것 같습니다 약간 좀 퍼즐이 확실히 복잡해졌네 자 그러면은 나가도록 하고 오 깜짝이야 커피 하필 하필 얼굴이 더 허해졌어 이곳이 긴장되게 하나봐 여기까지 오게 올리가 도와줘서 다행이야 덕분에 널 찾을 수 있었어 음 기차 때문에 우리 둘 다 다쳤네 하 정말로 고생 많았어 이제 전부 다 설명해줄게 가자 오케이 넌 괜찮을 거야 나도 그렇고 혹시 나도 좀 태워주면 안 되니? 야 야 나도 타라고?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널 보낼 수도 없어 이곳엔 우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 같이 가자 그래야 너한테 고통을 주고 우리를 괴롭힌 괴물들한테 복수할 수 있어 그게 너 아니야? 놈들은 혼자가 아니야 원형인 프로토타입의 사도들이지 함께 해줄래? 어 불 켜졌다 우와 기가 막히네 야호 오 내려간다 오 도망치라고 하면 네가 정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여버릴 거야 내가 그 끔찍한 상자 속에 갇혀 있었던 것도 그놈 때문이라고 넌 그녀석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몰라 나랑 같이 죽여버리자 모두를 구할 수 있게 도와줘 우리가 다 봤어 네 능력을 봤다고 허길 죽이고 마미도 죽이고 날 풀어줬지 이 일을 할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그 얘기를 네 여자친구 옆에서 하면 어떡하냐 캣닙이 오고 있어 프로토타입이 우릴 막으려고 보는 마지막 녀석이야 어? 올리가 연락할테니 일단 가 조심해야 돼 너희는? 너희는? 어이? 네? 어이? 어이? 어 뭐야 저기 저 몰리에요 파피한테 설명은 다 들으신거 같네요 뭐야 이거 파피가 돔의 예비전원을 켰어요 이제부터 할건 아주 간단해요 바스 생산구역의 전력을 복구하기만 하면 돼요 우선 방금 지나온 홈 스위트홈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 현관 근처에 커다란 전선이 있을 텐데 그걸 찾으세요. 전선? 그리고 플러그를 조각상 아래에 꽂으면 돼요. 소리가 여기서 나거든요? 아, 이거야? 이거를 조각상 아래에다가? 오, 이거 엄청 기네. 아, 여기 밑으로 내려가라는 건가 또? 아, 소리가 여기서 나요. 예, 섹! 오, 칸? 아, 맞어? 그건 그 건물에서만 쓰는 예비 발전기였어요. 건물마다 다 하나씩 있죠. 방금은 홈 스위트홈의 예비 전력을 여기로 끌어온 거예요. 이거면 절반은 끝난 거죠. 흠, 이제 어디로 가지? 이 근처는 어디든 위험하거든요. 특히 놀이터가 그래요. 흠, 아무래도 학교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아, 스쿨. 캔넵은 평소에 학교에 잘 안 가거든요. 아, 네 개나 해야 돼, 이렇게? 바로 열쇠를 보낼게요. 이야, 씨. 열쇠를 보냈다는데? 아, 이거야? 어휴. 스쿨키. 알겠습니다. 이제 또 학교로 가야 됩니다. 이제 유치원에서 학교로 가야 되나요? 파피 플레이 학교인가요? 이게 학교인가? 어, 이거네. 나 아직 유치원생 아니었어? 아니야, 초반에는 무서운 거 안 나오더라고요. 손 쫄지 않고 진행할게요. 이제 빨리 움직여야 돼요. 네? 먼저 발전기를 켠 다음 나와서 학교 전선을 가운데에 꽂기만 하면 돼요. 학교에... 조심하세요. 아마도 그쪽 동부역에서는 연락이 안 될 거예요. 이거 어디 연결해? 하지만 혼잔 아니에요. 거기 누군가 있으니까... 누구? 당신 편이 아닌... 이 암마! 어, 이거 어디다 연결하는 거야? 잠깐, 침착하게. 여러분, 길라이트 선생님이에요.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학생들은 종이 울릴 때까진 자리에 앉아있어야 돼요. 출석 면제표 없이 복도로 나가지 마세요. 네? 질라이트 선생님이요? 어, 발전기다. 아니, 충전기다. 보조배터리 요즘 들고 다니면 안 되니? 충전기를 어디에 둬야 되지? 아, 여기네. 오케이. 어, 여기 안에 충전기 있는데? 이거 잠겨있는 걸로 봐서 좀 이따 나중에 뭘 해야 되나 보네. 오케이, 외워놓자. 아니, 나 갑자기 왜 학교에 온 거야? 어, 뭐야? 아, 갑자기. 넌 낯치이고. 네? 그래, 생각났다. 여기서 일했었지? 어떻게... 살아있지? 응? 바브? 어... 바브는 네가 동료를 찾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있으면 캣닙이 좋아하지 않을걸? 얼른 떠나. 널 위해 하는 말이야. 바브? 바브를 찾고 있어? 아, 여기다. 와, 근데 이거 진짜 플레이 타임 엄청 길어졌다. 챕터 원래 3개씩이었는데 4개로 늘어났네. 저스 점스. 그렇지.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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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알겠다. 저기서 가져와서 다시 올라가서 저기로 내려오는 거. 오케이, 오케이. 퍼스트. 앤, 고 하이. 앤, 캣 보인. 야, 슬로우 다운. 앤, 디스 원. 오케이! 여기네! 아아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앤, 고 하아이. 앤, 캣 보인. 예스어 앤 포시다 예스어 이거 왜 충전이 안돼 아 오 된다 아 뭐야 뭐구요? 이렇게 해서 어 그치 그치 이거지 마미 롱래그랑 허기우기 허기우기 알겠다 오케이 오케이 테이프 한번 봅시다 예 허 예 아니요 1인 2역 하는거 아니야? 미쳤구만 정상인 정상인 나밖에 없는거 같애 노트? 노트? 헝그리 푸드 시기이브 미 네벌시 커밍 하울링 또 풍기로 들어왔습니다 또 풍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점은 다른 인간이랑 똑같다니까? 비명을 치를때도 똑같을지 궁금한걸? 흐흐흐흠 한번 들어보고 싶네 뭐야 흐흐흐흠 아 이렇게 치우는건가?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 선생님 몰래 도망가는거 그런건가보네 그건 내가 전문이지 선생님 죄송하지만 제가 도망가겠습니다 인체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총 9만6천킬로미터라는거 알고 계셨나요? 네 적도에서 지구의 지름을 재도 겨우 4만킬로미터밖에 안된답니다 선생님도 같은 한통속인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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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왜왜왜왜 왜여왜여 뭔데 오가 깜짝이야 뭐야 깜짝이야 오 뭐야 아 내가 쳐다보면 안움직이는것같의 이거봐바 어 어쵈아 아니 나 같췄어 어 아 선생님 선생님 그게 뭐예요 곰봉이에요? 아 나 갇혔다니까요 선생님 어 선생님 맞다 쳐다보면 못 움직이죠? 아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잠깐만 저 말을 못하겠네 에이씨 아니 이거 말고 아아 잠깐만 여기 어디지? 잠깐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니야 이거 배터리를 어디서 찾아? 아니 배터리가 어디있었지? 이건가? 아닌데 배터리 찾아야 되나봐 배터리다 배터리 오케이 배터리야 오지마 오지마 잠깐만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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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정전기 쏴버린다 야 그러면 안 볼 때 여기로 여기로 유인해야겠다 선생님 선생님 여기로 오세요 아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시라고요 이거 눈 닫아버린다 하지마세요 무궁화 꽃이 잠깐만 하지마라 하지마라 진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어떡할래 어 어떡할래 어떡할래 엄마 어떡할래 얼굴을 뚫으셨는데? 잠깐만요 못 오지 어떡할래 어떡할래 어 뭐야 어떻게 뚫냐고 어떻게 뚫어 어 뭐야 잠깐만요 어떻게 뚫냐고요 어어 하지마세요 하지마 진짜 하지마세요 진짜로 자 이렇게 최대한 벽에 붙어서 안전하게 할거야 아 여깄다 여깄다 잠깐만 여깄다 여깄다 자 문 연다 문 열었다 짠 아아 아아 나 보고 있잖아 보고 있잖아 보고 있자고 보고 있다고 눈 마주쳤잖아 어디로 가야되나 선생님이랑 같이 눈 마주치면서 돌아보자 근데 정전기 끝났네 제인장 선생님 같이 잠깐만요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입냄새가 심시 어어 어어 선생님 여기서 어떻게 나가요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와 이거 진짜 신박하다 와 와 잠깐만 으하하하하 선생님 나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게 시선 시선 유지 시선 유지 시선 유지 시선 유지 진짜 이치 하지말라고 진짜 하지말라고 아니 어디 냐고 여기야? 여기네 숨겨놓냐고 어따야 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시끈로VER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열어 열어어어어 아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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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라 진짜로 진짜 하지마라 집중해봐 어 okay 저기있다 여기다 충전하는거고 충전 어딜갔어 충전기 어디갔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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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기 어디있어 충전기 야 이거를 아 이거 여기 아 요거야 아 이거 진작 알려줬어야지 자자자 선생님 멀다 선생님 멀다 선생님 멀다 선생님 멀다 선생님 멀다 자 점심시간에 쬐야지 점심시간 쬐야지 선생님 몰래 선생님 몰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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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계셔요 우리 우리 선생님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선생님 우리를 기다리신다 미친 피지컬 미친 진짜 한번도 안주었죠 자 잠깐 어떻게 해야죠 오케이 선생님 우리의 선생님 자 지금 흰자로 보고 있어요 자 저기 왼쪽에 왼쪽에 있잖아 아 선생님 가둬놨어야 되는데 잠깐만 왼쪽에 있어요 선생님 자 선생님 우리를 기다리셔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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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아니 보고 있잖아요 왜 왜 오세요 진짜로 너도 왜 던져 자꾸 아 잠깐만 아 보인다고 본다고 선생님 보인다고요 선생님 다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꺼내서 보고 있다고요 하나 어디 갔냐고요 아 이거 넣은 걸 다시 빼는 건가 맞는 것 같아 아 이거 진짜 미치겠네 이 선생님 선생님 진짜 미치겠네 아 이거 뭔데 이건 이건 뭔데 아 충전을 해서 저기 열어야 돼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럼 일로 오세요 뒤로 왔다가 아 왜 일로 오세요 선생님 아 잠깐만 저기 글로 와요 잠깐만요 뭐야 반칙이죠 잠깐만 여기다 놓고 그래 그래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렇지 꺼내고 그렇지 선생님 보는 앞에서 넣고 에이 에이 선생님 자 선생님 일로 오세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못 하시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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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왜왜 뭐야 바라보고 있는데 안 움직이 뭐야 이거 반칙이죠 사 teen 아아아앙 헛 오케이 1투 했겠다 미쳤다 난 하프 하프 스카트야 발까지 깡촌 뛰어볼까? 어? 뭐야? 오? 총이야? 야 이런거 있으면 진작 쪘어야지 야 진짜 많이 준비했다 아 배터리 오케이 네? 발이 폭포 캣랩인가 봐 이거 낡아 빠진 멍청한 엘리베이터 방금 뭐라고 했지? 아닙니다 빨리 화물이나 내려놓고 가죠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엘리언 로드윙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아무래도 여기가 여기 마음에 안드는 모양이지 예 분위기가 마음에 안들어요 솔직히 애들한테 필요한건 조명댕이랑 그림이 아니라 진짜 하늘이랑 햇빛 아닌가요? 애들한테 말도 걸지 말라니 기가 정말 죄송해요 죄송해? 자네답지 않은 말을 하는구만 그래 그냥 맨날 화만 내는건 이제 그만두려구요 제 안엔 제가 사랑스럽긴 하지만 성질 좀 주기래요 그래서 말 들어야지요 헤헤 자네는 그냥 남다른거에요 하지만 난 자네의 그런 면이 좋아 정말요? 흥 특이하시네요 하 저기 리치 은퇴 시기가 다가오니까 회사에선 내 후임을 정하라고 야단이야 내 생각엔 자네가 내 자리를 맡으면 어떨까? 회사 사람들인 것 같아. 좋네요. 여기 사람들은 다 절 싫어하는 줄 알았거든요. 다는 아니야 리치. 다는 아니라고. 아 이놈의 충전은 얼마나 하라는 거야. 내가 뭐 보조배터리야? 자꾸 나한테 충전을 시켜. 2번. 그렇지. 점스. 그래. 점스. 그래. 자 점스. 그래. 점스. 그래. 근데 지하 땅굴을 얼마나 판거지? 아 이거 또 쏘는 거구나. 한번 쏴보죠. 한번 쏴봐. 오오. 저기 끝까지 가. 4개를 다 연결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 이거 뭐야 또. 야 돌아와. 돌아와. 아 내 손. 내 손. 아 결국 여기 이거 연결해야 되나 봐. 여기랑. 이게 마지막에 여기. 아 이렇게 연결돼야 되네. 아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것 같아. 해보자. 이걸 쐈을 때. 저기가 연결이 안 되니까. 여기를 당기고. 자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걸 여기랑 연결을 이렇게. 그렇지. 됐다. 아이 뭐 쉽네요 이거는. 이게 정확히 손바닥에만 숨으면 되는 거라서. 어렵지 않네요. 자 이렇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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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알. 어. 엘리베이터 왔다. 엘리베이터 해야돼. 가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어 나. 야야 잠깐만요. 나 꼈는데? 아 이거 연결을 내가 넘어간 다음에 해야 되나 봐.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알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여기서 연결을. 요렇게 그럼 해주면. 하고 난 미리 타야돼. 타타타타타. 그렇지. 해주고. 오오. 오케이. 뭡니까. 근데 이 총을 왜 준거지? 오오. 근데 뭔데. 어. 저게 아니야? 캔넵? 오우씨. 점프. 오케이. 어? 어디갔어? 여기 서있었잖아. 플레이하우스. 리스트릭된 억섹스. 리스트릭된 억섹스. 쓰읍. 하아. 아니 왜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는 거야. 갑자기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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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수확할 시간이야. 수확이 금책평. 수확이 금책평. 수확 잔챙이한테 주었네. 여기 쏘라는 것 같아. 이렇게 아. 안녕. 난 바비 베어 오드야. 널 얼마나 사랑하냐구. 아 여기있다. 오케이. 테이프 봐줘야 돼요. 좋아. 니가 캔넵? 아. 실험체 1188번. 본명이 뭐였더라? 아. 그렇지. 안녕 캐오. 잘 지냈니? 평소라면 소이오 박사한테 시켰겠지만 그게 탈락했거든. 구임이 구해질 때까지 내가 올 거야. 일단은 축하한다. 새로운 몸으로 산지 공식적으로 4년 차지. 그동안 정말 많이 발전했어. 다른 웃는 동물들이 추가되었을 때만 해도. 알잖아. 더그데이. 피티피기. 뭐 그런 것들이랑 플레이 케어에 추가되었을 때 말이야. 그때 니가 아이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들었거든. 근데 지금은 애들이 환상해야지. 그 붉은 연기도. 정말 환상적이야. 안 그래? 이 친구. 음성장치가 아직 고장인가? 프로토타입이 우유를 구할 것이다. 뭐? 뭐? 태호. 그런 일은 없어. 넌 감옥이 어울려. 가끔 플레이 케어로 나가서 애들하고 논다 해도 니 집은 여기야. 그리고 프로토타입의 집은 연구실이고. 이게 새 삶이야. 이제 적응해. 갠냅도 역시. 실험당한. 실험치였네요. 이게 작아 이거. 아 이거 애기들 노는 놀이방 같은 건가보다. 안 들어가지지 이거. 아 이거 창문이에요? 어이구. 아. 이런 애들을 쏴서 없애는 거구나. 아. 돌아가. 돌아가. 어. 돌아가. 어. 돌아가. 어. 애이 중요해. 애이 중요해. 애 chores. 이야. 뭐야. 얘네. 돌아가. 장전. 장전. 돌아가. 어. 아 없어? 내가 도망가자. 야 비켜 잘 찾은건가? 여기 어디야? 저런 전선들을 잘 봐야되더라고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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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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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부모님 모셔와 이게 뭐야 밟았어요 뭐죠? 어이구 뭔가를 깨웠나요 제가? 아 여기네 버튼 그렇지 아 이 버튼을 요걸로 누르라고 아 알았어 알았어 요렇게 하고 3번 눌러서 가 가 가 아 여기 위로 오케이 그렇지 I got you bro 여기서 오 돌아갑니다 오케이 움직임을 사냥하기 어디까지 돌아가나요? 뭐죠? 아 내렸어야 되나요? 아하 한번 더 돌려주세요 자 내려갑니다 요런식으로 식구멍 막아주고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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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막혀있네 3D류 게임으로 하면은 멀미를 하거든요 이 게임은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멀미가 안나 그러니까 제가 멀미가 난다 하면 똥게임이야 멀미가 안난다 하면 갓게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갓게임이다 뭐지? 나 총 있다 이제 엘리펜이랑 달라 정전기 따위랑 달라 꽝 꽝 뭐야 어 누구야 어디 나와? 그들이 알지 지금 수많은 눈이 널 지켜보고 있어 아주 굶주린 상태야 그들은 니 살 아래로 하고도 다음 조금씩 갉아먹을 생각밖에 없어 자기들의 공허한 별을 채우려는 거지 저게 바로 캣랩이야 프로토타입은 괴순이고 이건 이 당자가 받는 형벌이지 이 작은 장난감들은 이런 운명을 피하려고 캣랩을 따르고 그 백가로 먹이를 얻어 나 우린 싸웠어 그것도 타입에 맞섰어 내가 마지막 웃는 동물이야 잘 들어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 넌 살아야 돼 너랑 파피가 이 모든 감기와 고통을 끝날 수 있어 있어 이런 안 돼 망투고 그냥 빨리 가 야 왜 어디로 야 엄마 괜찮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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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데 뭔데 왜 갑자기 뭔데 아 제 피해 도망가야 돼 같은 팀 아니었어 저 거머리들이 붙으면 변하나봐요 문이 안 열리던데 뭐지 아 아 밑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뛰어 뛰어 야 막혔어 오케이 하 하 어어 어 갈게 어 좀 이따 봐 열어주세요 자 빨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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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뛰어 아 소리마씨 아 이게 막 막혀 오케이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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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여기서 어디로 가 자 일단 쭉 직진 자 여기서 왼쪽 어 뭐야 왼쪽 오른쪽 오케 어 야 일로 와 일로 일로 아 아 양혁 빨리 가 알겠어 뛰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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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사례듈려다 쟤 빨리.. 열어어어 그래 쟤 달려 달려 아까 어디 왼쪽어딴쪽 그쵸? 어디였어? 일단 오른쪽 오른쪽 뛰어어어어 열어 으헣 아 진짜 여기까지 할만해 숙이고 가고 왼쪽 에 튀어나오고 아니네 자 여기서 왼쪽 오른쪽 자 열어주세요 그렇죠 자 앞으로 가고 그렇죠 자 가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나오니까 왼쪽으로 들어가자 아 뭐야 왜 여기 있어 역시 3이라고 어렵게 낸건가 뛰어 뛰어 아 고개 안 숙여도 되네 이거 으 으 작아가지고 거기에 숙여야 되는 줄 알았어 그렇지 좋았어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어디냐고 여기서 어디야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뭐 나오잖아 어 여기 길있네 뭐야 자 2번 점프 아아아아악 안 돼 난 죽어 그냥 빨리 가 뛰어 가자 자 좋습니다 자 왼쪽 왼쪽 오른쪽입니다 왼쪽 왼쪽 오른쪽 그렇죠 뿅 맞으면 느려지진 않나봐 직진 여기서 미리 바꿔줘 바꿔주고 인사 한번 해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주고 자 점프 잘해 점프 잘해 점스 예스어 오케이 호우 도그데이 말씀 가져와 가져와? 가 가 최대한 멀리 가 음민 심장같은데 오 됐다 저기요 괜찮아요? 아프거나 어디 떨어져 나간건 아니죠? 야 죽을 뻔했어 인마 오 아침인가 봐 네 정말 다행이에요 여기서 친구를 또 잃는건 진짜 싫거든요 저기요 혹시 그 신전 봤어요? 캣랩의 프로토타입 신전이에요 신전? 근데 캣랩이 캣랩으로 변하기 전에 엄청 끔찍한 사고를 겪은 것 같더라구요 거의 죽을 뻔했는데 그때 프로토타입이 캣랩의 목숨을 구해줬대요 심지어 자기 자유를 포기하면서 까지요 이게 신전인가? 캣랩한 데엔 프로토타입이 영웅이고 구세주인 셈이죠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신처럼 모시면서 방해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 신전 무서웠어요? 만약에 진짜를 보게 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아무튼 이제 다 끝나가네요 새 열쇠를 보냈어요 대신에 상담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만 전력은 충분할 거예요 발전기를 켠 다음에 플러그를 꽂으면 그걸로 다 끝이에요 그리고 캣랩이 없는지 잘 봐야 돼요 그림자 하나 일렁이는 빛 하나에도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캣랩은 사냥감에 몰래 다가가서 가지고 있는 방어 수단을 전부 떼야 사버려요 그리고 사냥감이 가장 약할 때 죽이죠 캣랩은 그걸 위해서 살아요 그럼 행운을 빌어요 키를 얻었는데 카운셀러스 오피스키 카운셀러의 오피스키 카운셀러의 오피스키면은 이게 마지막 챔터인가? 가지 여객님들 강점 오피스키 오피스 아 여깄네 이거를 꽂아주고 열리고 배터리 엄청 사용하네 진짜로 빼가지고 요렇게 배터리 또 내가 아까 그 배터리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열렸다 아 이거 왜 줬나 했더니 이거구나 여기 넣고 오 지나가지 않았나? 원? 왜 또 뭐야 갑자기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fluids 자 이번으로 바꿔서 점스 또 동굴이야? 전원이 안 들어왔어 또 전력을 공급해야 돼 아 저기 위에 매달리는 거 있다 여기 위에 매달려가지고 올라가지구 아 여기랑 연결이구나 이렇게 해서 감싸서 그치 그러면 2번으로 되죠 해주고 쭉 감싸서 한 번번 더블 점스 하임 잡고 올라가지구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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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말아서 토치다운 예스알 다시야되가지고 그렇지 예스알 이렇게 아우 근데 퍼즐이 훨씬 오래걸리네 시간이 오 오케이 뭐야 키 예스알 아아 키가 저기 문인가 아아 그러네 맞네 여기문이겠죠 그렇지 안 무서워요 안녕 네 턴 앤 고홈 안녕 난 크래프티콘이야 그림 그릴건데 도와줄래? 아니 파란색 좀 줘 싫어 고마워 이제 빨간색을 줄래? 여깄어 여깄어 어때 만족해 빨간색 말이야 자 여기 있어 없어 성격들이 다들 음노 조절이 힘든거 같아 어디로 가야돼? 또 풍깁니다 어 어 여기 써야돼 오케이 뭐야 안 보인다 잘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줘 어 안 보여 잘 뭔데 뭔데 어 안 보여 어디서 뭔가를 가져와서 여기다 넣어야되나봐 아 여깄네 오케이 자 여기서 전기를 차징 차징 여기다 올라간다 쭈욱 오케이 어우 시야가 너무 답답해 아 일로 가야되는구나 아 여긴가? 아 오케이 여기다 아 또 이거야? 잘 맞추면 돼 어디 어디 연결됐는지만 잘 보면 되지 이것도 뭐야 배터리도 찾아야되네요 여기도 여기랑 연결되게 그렇지 있잖아 그렇지 자 연결됐죠? 돼서 이거네 됐다 이거죠? 저기 저것도 있네 배터리 엘리베이터 타면 되고 이거는 이제 전원이 들어오겠죠 여기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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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기서 하고 당기고 그렇지 그럼 올라간다 해주고 여기도 있죠 이거 열어주셔야죠 아 여기에 연결해야되는거 같은데? 여기네 잠깐만 에이 어 불 들어왔다 그렇지 자 2번 그래서 점프스 앤 점프스 오케이 한 번에 는 안되고 꼼수 부리지마 자 어 한 번에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뭐야 아 이거 문이야? 그럼 이제 두고 되겠네 세터리 하나는 또 어디갔죠? 그렇지 자 가져와 오케이 아 유리를 깨는거야? 와 어렵다 어려워 오케이 아 얘도 유리야 일로와 켜놓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올라간네 아 여기서 한 2, 30분 잡아 먹었네 아 여기서 한 2, 30분 잡아 먹었네 오케이 그러면은 얘 빼고 두개 들고 내려놨다가 위에 두개 다 꼽으면 되겠네용 이렇게 해서 어우 어우 너무 빡세 요기를 열어줘야 되니까 빼고 이렇게 하고 당겨주고 당겨주고 꽉 그치 우후 황동면 온 하여튼 하여튼 황동면 진짜 좋아한다니까 뭐야 오 깜짝이야 어 뭐야 예? 고추 찾아 고추 찾아 코치 찾아 고추 찾아 여기선 노력할 수 없어 네가 지금 뭘 하는건지 알겠어 모르겠어 안 움직여줘 진짜 학생들이었네 이게 빨간 가스를 먹으면 무슨 최면이 생기나봐 얘 아까 왔던데 뭐가 진짜인지 알겠어? 오 빨려 들어간다 오 오하이 우리 기욱이는 죽어서도 마음 편히 죽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헝그리? 아 허기 어 저 곱둥이 손가락 그거잖아요 마미롱래그 끌고 갔던 쟤가 프로토타입인가 보다 뭐야 안 나오면 잡으러 가겠다 오케이 나올게 안 나오면 잡으러 간다 공짜자 공짜 어 여기 아닌데? 잠깐만 나왔다 나왔다 뭔가 잘못됐어요 상담실에서 전선을 가져온 다음에 조각상 아래에 꽂아보세요 상담실이요? 네 여기요 자 꽂아보겠습니다 키 뭔 키야 스카이돔 키? 스카이돔? 아 여기 소리 난다 여기다 아 오케이 이거 스카이돔이 스카이돔 그렇지 좋아요 전력은 충분해요 이제 그 커다란 배터리를 갖고 가스 생산 구역으로 가세요 그래야 여기서 나갈 수 있어요 문은 여기 올 때 탔던 케이블카 옆에 있어요 해물을 빌어요 아 이거 안 밀리기 하듯이 아니야 서운하다니까 여기겠죠 아까 아 깜짝이 뭐야 아 깜짝이야 아아 아아 하지 마세요 하지마 진짜 하지마 아 뭐야 이거 왜 문 닫혔어요 아아 아 아니 입이 왜 이렇게 길어 이 연구는 묻혀 있어야 해 그는 떠날 수 없어 자자 나와봐 이 자식아 으아아아아아 배터리 배터리 아씨 호우쉣 왜 막혀 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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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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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아아 이거 어디로 가란 말인가 자 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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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술해 고술해 에이 에이 반갑소 반갑소 어 자 어 여기 아 여기 공급이 들어오네 자 눌러 그렇지 닫아 출발해 야 어떡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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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자리 오 쉐이제스 쉐이제스 야야야야야야야 강동면 써야되는거 아니야 강동면 안써져요 강동면이 안 눌려 배터리 배터리 이미 있는데 캔넵이 오고 있어 준비해 아트 이 방은 당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안전한 방이었으니 이번에도 당신을 구해줄지도 모릅니다 익숙해지세요? 방에 아직 배터리가 많이 남아있을텐데 배터리로 방에 있는 필요한 모든 물품에 전원을 공급해 갑자기 반말? 하염탄으로 실제와 실제가 아닌 것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에게 맞설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방 바로 뒤에 왼쪽에 녹색 전원 단자가 있을거야 배터리로 전원을 켤 수 있어 직접 확인해봐 아 이거 넣어가지고 어 아 됐어 방 왼편과 오른편 앞뒤 모두에 충전 준비가 된 단말기가 있는 벽감이 있습니다 살펴보세요 랜편과 오른편? 랜편과 오른편? 랜편과 오른편? 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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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뭔데? 아 이런 뭐 가스들로 못나오게 하는건가? 아 아 막 이렇게 길이 뚫려있어가지고 배터리가 많네 배터리 여기 낄 수 있는거야? 어 됐다 뭔데 배터리 여기 다 껴놓으라고? 오케이 아 아 배터리를 껴놔가지고 이렇게 못나오게 막는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여기 배터리 하나 끼자 그렇지 됐다 뭔데? 타임 리메이닝? 왓 더 팍?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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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어떻게 하는거야? 가짜야 가짜 아 아 아 진짠지 가짠지 확인하라고 아 쟤가 오면은 이걸 열어가지고 아 자꾸 충전을 해가지고 요롷 요렇게 해라 아 이렇게 막아라? 오케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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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 뭐야 진짜야 너 뭐야 너 뭐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x4 야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자 충전을 해가지고 야 이거 정신이 하나도 없네 잠깐만 여기서 막아줘 그렇지 막아주고 그치 뭐 뭐하라고 뭐 뉴 배터리? 뭔 소리야 배터리가 어딨어 여기도 막아줘야 돼 또 2번 점프 뛰어서 점프 뛰어서 1번 해서 모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맞아요? 내가 하는 거 맞아? 이거 또 일로 오잖아 근데 띠이 띠이 왜 하는 거야? 1번 하고 이거 하고 어 갓자 갓자 아 배터리를 빼라고? 빼고 너라고? 어 됐어 됐어 오케이 아 이제 여기 빠졌으니까 내가 여기를 맡아야 돼 또? 잠깐만 여기서 자 2번 천천히 천천히 2번 점프 뛰고 1번으로 바꿔서 많이 만지고 못 오게 막아 그렇지 해줘 다시 내려가서 손들고 있다가 쏴 쏴 그럼 나중에 배터리 다 없으면 여기 다 막아야 되는 거야 내가? 여긴 어떻게 막아야 되지? 잠깐만 배터리를 뽑아서 여기다 넣는 거지 nacional 이렇게 아리아냐아냐 아 잠깐만 잠깐만 자 여기 열어서 잠깐만 잠깐만 우와 너무 적게 생겼다 잠깐만 야야야야씨 다시 해보자 오케이 지금 이게 나온지 얼마 안되가지고 제가 지금 나오자마자 하고있는거라 버그가 좀 있나봐요 여기서밖에 안나오잖아 처음엔 그쵸 나머지는 다 얘네가 막고 있으니까 충전기로 어 온다 온다 오케이 자 슬쩍하게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고 충전해서 여기에도 그렇지 뒤편도 빠지면 여기다 해야 되는 거네 뒤에도 있어 뒤에도 충전 앤 차징 해주고 자 뭘 뺄까 여기 있는 걸 빼는 게 맞죠 빼서 여기다 넣어줘 그렇지 그럼 이제 양쪽을 또 막아줘야 돼 여기 진짜네요 자 열어주고 열어주고 차징 아 이거 아니야 1번 해서 괜찮아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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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주고 아 아 미스 나면 안되는데 오케이 가보자 왼쪽을 열어야겠다 처음에 왔죠 여기서 점스 1번 하고 이렇게 그렇지 내려가고 천 번 갖자 갖자 2분 버티면 되잖아 응 갖자 배터리 배터리 하나 더 여기 뒤에 있는 걸 하자 양쪽만 보면 되잖아 진짜야? 찐이네 오케이 점프해주고 차징해서 여기다 그렇지 안 오죠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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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위에도 와? 잠깐만 야 닫아 닫아 오우씨 뭐야 야 위에 위에 야 잠깐만 잠깐만 닫아 오우씨 아니 위는 말 안해줬잖아 야 화면이 왜 삐뚤어졌냐 근데 얘 왜 이래 잠깐만 여기서 점프 해주고 이번에는 여기도 해주자 해주고 여기 해줘 그렇지 됐다 아우 화면 멀민다 죽는줄 알았네 자 여기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자 왔다갔다 여기 오께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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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에 안 돼에에에 어 들어가 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1번이 1번이 차징 자 천천히 천천히 자 열었지 열고 자 차징해주고 여기다가 빡 그렇지 천천히 다시 천천히 처음부터 여기 좋고 뒤에는 안나오나 1번이 차징이죠 찐이죠 2번 자 점프해서 1번 바꾸고 차징해주고 여기다가 꾹 그렇죠 좋습니다 자 한 번씩 한 명씩 들어가면서 보는거에요 한 번 더 오나요? 오케이 또 오세요 똑같이 하면 되요 1번 누르고 차징 앤 처치 또 하나하라고? 뭐해야되지? 예를 해야겠네 너 너 너 그렇지 이거 또 버그 아니야? 이렇게 안올리가 없는데? 아 이거 버그 개맞네 모르겠다 모르겠다 따아아아아아악 죽어어 오케잉 오케잉? 무서워하네 이거 보고만 있게? 죽여야지 인마 내가 죽인단 소리였는데 오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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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 못 꽂았던 배터리를 됐다 됐다 재시작 그치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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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들어왔어! 오! 어디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어 고마워 하지만 계속 가려면 진실을 말해줄게 아니 배터리를 마지막까지 넣는데 뭐야? 잠깐만 얘기 좀 듣고 가자 뭔데? 오 기쁨의 시간 기쁨의 시간 The hour of joy? 헉! 아 맞아 처음에 허기욱이 저기 걸려있었잖아 와 마미 롱래그가 사람 잡아먹고 뭐 애는 누구야? 무슨 신도들인 것 같은데? 뭐 애는 누구야? 무슨 신도들인 것 같은데? 뭐 애는 캔넵이고 얘는 캔넵이고 얘는 캔넵이고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나는 내가 들은 모든 걸 다 기억해 긴 시간이었지 괴로울 정도로 길었어 그들은 숨고 뛰고 살려고 발버둥 쳤어 비명 소리도 비명 소리도 기억나 비명 소리도 기억나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이것들은 대체 뭐야? 무의미한 학살 그게 전부였어 모두가 죽었지 죄가 있든 없든 다 죽었는데 해결된 건 없었어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엔 시체들을 끌고 절대 발견되지 않을 곳으로 내려갔지 그리고 시체들을 먹었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타이든 죽어야 돼 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하니까 조심해야돼 오? 뭐지? 승강기가 바닥에 닿으면 다시 올릴 거야 꽉 잡고 있어야 돼 먼저 가 나한테 한 말이야? 나도 타야돼? 뭐야 어? 좋아 바닥에 도착하면 조심해야 돼 뭔가가 뭐지 뭐야 다시 올라간다 난 형님 형님 헉 기욱이 여자친구도 죽은 것 같은데 와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 3 정리를 해보면 다 이제 장난감 몸 안에 있는 생명체인 거잖아 생체 실험을 통해서 장기들이 다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야 하나? 갑자기 사람들을 다 잡아먹기 시작했다 그 배후에는 프로토타입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밑에 부하가 캔넵이었고 오늘 본 아마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프로토타입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는 모습을 드러내야지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2년 만에 돌아온 챕터 3 깊은 잠 재밌게 했습니다 확실히 하필 플레이 타임은 플레이 타임이네요 다가오는 4편에서 진짜 프로토타입의 모습을 드러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모든 떡밥이 풀리겠죠? 그러면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더 재밌고 무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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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